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밤새 누린 해졌습니다 토리가 겨우네 날씨도 춥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하다보니까 계속 감기를 안았어요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서 겨울에 문도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데리고 나왔습니다 따뜻하게 무장시켜서 엄마랑 눈놀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쌀매도 타러 갈거거든요 아이고 우리 옆에다 타줬네 짜잔 오리 오리 너네베가 엄마랑 일하는거죠? 알다 바다 오픈하고 오 우와! 아, 나랑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왔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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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새 발자국이다. 자, 설마 슈! 수빈아, 준비를 했어요? 간다! 간다, 화이팅! 음... 그 와중에 오리 친구는 그냥 꽉 잡고 있네. 이번엔 새가죠 쌀매견 출발 출발 살려 살려 머리까지 가 재밌어? 동기 또 탈거야? 응 또 탈거에요? 예 재밌나보다 쌀매견 준비 쌀매견 준비 출발 출발 올리고 잠깐 수고하자 인지 이걸 다시 꼬꼬 빠빠하자 옳지 꼬꼬 빠빠하자 봐봐 엄마가 하다 해봐 네가 가서 또 오리 만들어줘